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이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0년 1월에 출고된 2010년식 현대 YF 소나타 LPG 장애인 프리미어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22만km, 판매금액은 42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도 먼저 확인시켜드릴게요. 2010년 1월 12일 출고 201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22만 278km, 단순술이 있음 사고없음. 보시면 라디에이터 소프트, 조수석, 아펜다가 교환이 됐고요. 거의 이제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 요정도 연식, 요정도 주행거리면 사실은 엔진 미션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능기록도 다른 부분도 확인을 해볼게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 엔진 룸, 앞좌석,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22만 304km, 오토 미션, 조수석, 운전석, 운전석 전동시트, 전동자비, 사이드미러, 뒷좌석, 핸들,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킥, 열선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 LPG, 타이패스 룸밀러, 와 옵션도 굉장히 좋고 휠 상태는 다 양호해 보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좀 멀리서 찍었는지 자세히 안보이는데 만약에 많이 안남아있으면 다 교환해드리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는 너무 깨끗하네요. 같이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0년 1월에 출고된 2010년식 현대 YF 소나타 LPG 장애인 프리미어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22만km, 연식 주행거리 대비 굉장히 깨끗하고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42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